그런데도 구속을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별건 털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불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백 정관이 뭔 증거를 임멸을 합니까? 그리고 전 산업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도주를 왜 합니까? 김학이나 돼야 도주를 하지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연합뉴스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끝났다. 엿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데 볼까요? 다른 데 제목 어떻게 달았는지? 연합뉴스 2보에 검찰 눈치보기 벌써 들어가죠? 앞에 이재름 기사가 이걸 먼저 올렸어요 월성원전 백운규 전 영장 기각 검찰권 남용 비판 직면 이렇게 올렸는데 두 번째 가서는 마사지 들어가기 시작했어 왜? 검찰 측에서 이 기자 꼭 제목을 갖다가 그렇게 빼야 되겠어? 월성원전 이렇게 들어가셨죠? 월성원전 의혹 들어가죠? 의혹? 그리고 검찰의 말이 들어가죠? 이런 게 기술이다. 이런 게 기술이에요 미디어 오늘의 조현우 기자가 백운규 영장 기각 검찰 감사원 언론 여론몰이 안 통했다 이게 모범적인 제목이에요 보세요 월성원전 수사 급제동 월성원전 수사 급제동 월정원전 수사 급제동 월정원전 수사 급제동 월정원전 의혹 수사 급제동 하도 급제동 찾아갔고 나는 김제동이 온 줄 알았어 아 참 썰렁하다 말해놓고서 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자 구속의 필요성도 없고 구속에 해당하는 혐의도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검찰한테 야 니들 왜 있다 있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없어 백원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전담 부상판사예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여부라든가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정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두 명이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진술이 다 확보돼 있어요 원본까지 다 있어 증거자료들 530개 범죄 일란표 안에 자기네들이 확보한 증거자료 다 있잖아 그런데 백 정관이 뭔 증거를 임멸을 합니까? 그리고 전 산업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도주를 왜 합니까? 김학이나 돼야 도주를 하지 그런데도 구속을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별 건 털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불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판사 탄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판사 탄핵이 진행돼서 탄핵 소추가 어디로 갔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사람 남이 보복하는데 같이 칼 들어주고 같이 쑤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느낀 겁니다 둘째, 박범계 장관이 들어서면서 많이 기대를 했고 많이 여론이 그렇게 몰렸어요 막 박범계는 이제는 윤석열과 잘하고 갈 거야 윤석열을 봐줄 거야 검찰에 대해서 개혁하는 거 적당히 끝낼 거야 희망회로 돌리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몰아가고 언론이 다 그랬는데 보기 좋게 검찰 인사 윤석열 연목이었잖아요 추미애가 시작한 일 박범계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시그널을 주었다 뒷조사한 문건 가지고 이상한 짓 못하겠구나 이런 걸 판사들도 아는 거예요 일종의 레임덕이죠 이제 너 끝났어 7월까지 그냥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 그냥 연금이나 뺏기지 않을 거 준비나 해 나갈 준비해 이런 사인입니다 이런 사인 이런 사인이 가고 있다 이 두 가지 바뀐 거 정확한 메시지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결국 백운규 장관을 구속의 그런 구렁텅이에서 빼냈다 솔직히 말해서 백운규 장관을 판사가 한 번 더 검찰 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왜 법리대로 심사를 했는가 이전에는 법리대로 안 하고 지 뇌피셜로 했는데 왜 법리대로 했나 쫄았다 계속 쫄게 해야 된다 이 사실은 명백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판사 탄핵이 진행되는 걸 눈으로 보고서 판사들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그런 뇌피셜 판결을 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겁니다 물론 야 나 배째 야 나 판사 못하겠어 나 배째 야 나는 솔직히 법으로 그래도 나는 내가 사적으로 보복할 거야 야 법이 아무리 그렇게 막혀 있어도 나는 이웃의 차에다가 타이어 구멍 뚫고 본드로 발라버릴 거야 그런 판사들도 있어요 그런 판사들은 일부고 크기 일부일 것이고 그렇지만 뭔가 살짝 끌려갔던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에 동료 판사라는 그런 인식으로 끌려갔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정신 차렸을 것 특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사법부 수장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는 꼴을 보고 판사들이 전부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어저께 그저께까지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돈독하게 포장을 했던 그런 쓰레기가 녹음 딱 해가지고 면전에다 딱 던져버리는데 그런 꼴 보고 좋아하겠어요 우리 솔직히 박지훈 변호사와 방송한 걸 짤로 만들었던 거 지금 8만 정도 돌파했거든요 조회수 한번 꼭 보세요 그걸 보고 나는 판사들도 그걸 본 판사들이 있다면 정말 동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세용 부장판장 이제 그럴 거예요 윤석열이 전화할지도 모르죠 몰라요 근데 하나의 상황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전화해서 오 판사님 진짜 1억입니까 어 단축 풀고 쩍보라고 오 판사님 진짜 1억입니까 어 판사님은 좀 뒤지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오 판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우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랬나 어 판사 탕해를 당하는 거 못 봤나 임성근이 봐요 검찰총장이 막아주지도 못하잖아요 이런식 이런식의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 조건에는 기사가 허위일 것 그 사실이 허위인 줄 알고 그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 법정에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선배가 선배인가 징벌적 선배인가 언론검열인가 이러면서 언론개혁법 6개를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격분을 했고 잡초 몇 개 뽑자고 밭을 갈아엎자는 거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밭에 알곡이 있나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잖아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돼가지고 예를 들어 조선일보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징벌적으로 배상할까 봐 걱정돼서 니네들이 그러는 거니 그러면 인정 언론 노조가 참 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손혜원 의원 사건 때 손혜원 의원이 이 손배소를 기자들 상대로 청구하니까 그때는 성명서를 냈어요 절대 같이 탄압을 하지 말라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 뒤에 본인의 편인 윤석열이 한겨레신문에 하하영 기자를 상대로 수사지시라고 소송을 낼 때는 다 침묵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했지 언론인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악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보도를 가진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고요 아닌 걸 알면서 거짓말로 악의를 가지고 보도를 할 때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 조건에는 기사가 허위일 것 그 사실이 허위인 줄 알고 그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 법정에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기자가 가짜로 기사를 쓰고 자기 일기장에다가 김성수 평론가는 내가 꼭 죽인다 개망신을 줘야지 라고 써놓고 그 일기장을 압수수색 당한 사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때 취재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 그 이야기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썼다 이런 건 징벌적 손해배상 할 수가 없어요 악의가 있다는 걸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실제로 그래서 처벌을 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법안이 있음으로써 언론사가 기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이 사안을 진짜 엄청난 법이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언론 검열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 적용될 때를 상상해봐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 법안보다는 최강욱 의원 법안을 강력하게 좀 지지합니다 어?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최강욱 의원의 법안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까 그거예요 핵심 피해자가 지금까지 법안은 피해자한테 어? 네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 망신당한 망신값은 300만 원이야 넌 300만 원만 받아가 이게 지금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가해자 중심으로 돌리고 그리고 가해자가 벌어들이는 이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조국 일가족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가짜 기사를 써서 올리면 이게 클릭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기사가 만 개 2만 개씩 생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 회사들은 돈을 벌겠죠 가짜 뉴스를 가지고 포털도요? 포털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짜 뉴스 이거 악의적으로 써졌다는 게 증명이 되면 게재 기간 그러니까 기사를 올린 날부터 기사를 내리기까지의 기간 곱하기 그 회사의 하루의 매출 하루 평균 전년도 평균 매출액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매출액을 곱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즉 가해자가 벌어들인 돈을 뺏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업의 기업 범죄에서도 그렇고 범죄 수익은 환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짜 뉴스를 내보내면 가짜 뉴스로 벌어들인 돈은 그냥 놔두고 범죄 수익인데 다만 피해자가 피해를 본 액수를 그것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고려해서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그쳤던 것인데 이제는 이걸 범죄 수익으로 보고 네가 그 기사를 올려서 돈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그 수익은 토해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작년 1년 조선일보 외출액이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기사 하나로 3천억 원을 날릴 수 있는 상황도 물론 이제 법안을 조정하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여하튼 이론상으로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긴장을 하게 되겠죠 이게 현재는 한 배입니다만 이게 2분의 1로 줄어도 10분의 1로 줄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은 사실상 굉장히 좀 겉으로 보기에는 막 으름장을 갖다 놓고는 있지만 이걸 누가 수사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재판을 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애초에 피해액이 피해자가 입증을 하고 있는 피해액이어야만 돼 그러니까 가령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정신적인 피해를 가지고 어떻게 피해액을 입증하느냐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 그 돈 이런 것밖에 피해가 입증이 안 돼요 더 뭐가 입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위자료라고 하는 게 법에서 정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심리적인 차원의 위자료 이것밖에 안 나와 그리고 그걸 3배 해봤자 얼마가 되겠느냐고 그렇죠 이게 억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징벌적이지만 징벌이 안 돼 이게 그런데 최강욱 의원의 법안은 매출과 연동시켰기 때문에 징벌이 되죠 매출이 큰 회사일수록 더 엄한 처벌을 즉 영향력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답게 돈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화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행명령을 즉 정부가 행정명령을 언론사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차이가 또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안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매일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언론에 대한 실질적인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이 법안은 이런 벌금을 물리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벌금은 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회사일수록 팩트체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기자들이 사기 치고 다니는지 사기 안 치고 다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부 조직을 만들도록 독려하는 법안이죠 언론사 내에서 누가 핵이머니를 질 것이냐 즉 누가 인사권을 가질 것이냐 경영진이냐 노조냐 이 문제에 대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살필 건지가 언론 노조가 여겨가고 있는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편집권 독립 보장하는 신문법 개정 이런 얘기 나오는데 편집권 독립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그 다음에 경영신문 한겨레신문 편집권 독립 돼 있잖아요 돼 있죠 사장이 여기 끊었다가 큰일 납니다 돼 있는데도 기자들이 심지어 조선일보도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기자들이 몰려가서 들이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쓰는 기사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보내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1.1억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1.1억도 건드리지 말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 가짜뉴스면 가짜뉴스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거대 언론사들 특히 포탈 이런 데서 본인들 돈 벌어드릴 생각에 인간의 인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보도 행태들 이거 퍼뜨리는 것들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나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런 돈을 벌기 위한 악마의 활동은 계속될 거라는 점이 저는 너무나도 우려가 됩니다 나는 딴 거 아니고요 언론 노조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으면 인정하겠어 어떤 거냐면 야 조민이 인턴으로 합격을 한 병원에 가서 거기다가 여권 인사 우수 채용 업소라고 붙이는 것을 이랬다라고 보도를 같이 하고 조민은 마치 의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뉴스들을 막 쏟아내는 것 같고 야 이거는 개인의 스토킹 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런 성명서 한번 내봤냐고 언론 노조가 부끄럽지 않니? 그 기사 보면서 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할 때 짜장면이 들어갔는지 김치찌개가 들어갔는지 이거 갖고 기사 쓰는 거 부끄럽지 않니? 어? 그리고 지금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어? 설리가 뭐 너희들 기사를 한번 들여다봐봐 설리 가슴에 봉긋 어? 또 노브라? 이런 식으로 기사 써가지고 사람 죽기엔 니들에 대해서 진짜 스스로 가슴을 찢으면서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은 스스로의 그 기자들에서 기자장에 박탈하자고 해봤어? 그럴 리가 있나요 네 딴 거 다 떠나서 가세현의 그 김용호라든가 그런 인간들 기사 사회에서 축축시켜봤냐 아직도 기자라고 하고 다니더라 응? 그 선배 선배 그러더라고 그 김용호 뭐 이런 인간들한테 선배 선배 그러면서 다녀요 뭐 한 번 선배 영원한 선배니까요 그런 게 언론 노조라면 나는 이 언론 노조들의 이번 내용들에 대해서는 절대 지질할 생각이 눈곱만큼 없어요 이건 노동 인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먼저 언론이라고 하는 팬대의 힘을 스스로가 정말 엄중하게 그 스스로 돌아보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가 없으면 이거는 엄청난 독이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안이 강하지 않아서 그걸 메꾸기 위한 대체 입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은 일단 징벌적이 아니고 그냥 손해배상도 액수 평균이 10억 20억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가격 형성대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외국은 그런 소송 액수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 팩트 체크 팀이 반드시 별도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거랑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는 게 좋죠 없어지는 게 좋은데 그거와 관련된 다른 것들의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사를 올리면 돈을 버는 포털에서 돈을 버는 구조를 그대로 둔 다음에 둔 상태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그냥 이 동네는 아수라 판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